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박재영 차장님 뵙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투, 플리즈. 크리스마스에 뭐 하십니까? 집에 있어야죠. 왜요? 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자체 격리, 자가 격리. 집에서? 네. 어떻게 안타까워요? 아니면 아 좋은 핑계다 싶어요. 사실 저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데 거의 안 나가거든요. 사람 많은 날? 한적할 때 나가는 거 좋아해서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최근에는 제가 한 3주 연속 집에 있었거든요. 네. 휴일에? 네. 종이 쑤시긴 합니다. 이런저런 운동 활동 좋아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운동을 못하고 다 이제 해수장도 문 닫았잖아요. 골프 연습장? 여기 안 하더라고요. 다 안 하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붙들고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네. 애들이 3프로 TV 좋아하죠? 아빠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많이 올랐던데요. 그게 특징입니까? 오늘 그냥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아침부터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었는데 뒤로 가면서 막 힘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5% 넘게 올랐거든요. 장중에 막 6%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이유는 아닐 텐데 우리가 농담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가 확정되는 그 날짜까지는 좀 주가를 누를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설을 쓰자면 그거 확정되거나 하면 주가가 올라도 괜찮으니까 그때부터는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네요. 정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아니겠죠? 네.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뭐 어찌 됐든 간에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가 좋을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가격 오른다. 디랜 가격 오른다. 얼마 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 얘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이상할 건 없었는데 핑계거리, 이웃거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가용 현금에 내가 돈 벌어서 내년에 투자할 거 빼고 프리캐시플로어의 절반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내가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배당이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실적도 좋다라고 하니까 2분기, 3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4분기도 이대로 가면 좋게 나올 거고 그럼 배당 많이 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 아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29일이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이 주주의 권리에서 배당이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 된다. 28일은 주식을 들고 자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29일은 팔아도 되고 29일은 내 손에 주식이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 전에 사야 되는데 28일은 너무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사자! 라고 하는 수요가 몰렸을 수도 있고요. 오늘 특히 기관 쪽에서 그렇게 많이 샀거든요. 기관은 사실 배당을 노리는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선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 선물 가격은 3월물입니다. 이게 배당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물 가격이 주식 선물 말씀입니까? 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선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좀 복잡한데 원얼물이랑 방금 그 표정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랑 이거 이 프로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현물은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당락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선물은 거래되고 있는 거는 내년 3월물입니다. 내년 3월에는 배당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지금 더 쌉니다. 왜냐하면 현물에는 배당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물이 얼마 더 비싸다라는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보통은 3포인트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막 6포인트, 7포인트까지 가 있었거든요. 이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오는 선물이 선물지수가 2.3%가 올랐습니다. 현물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1.7%가 올랐거든요. 무려 0.6%나 차이가 났어요. 선물이 많이 올랐다? 네.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 괴리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의 괴리를 좁히면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차익거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업황이 좋아진다 플러스 배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수가 삼성전자 빨로 많이 올랐다. 그냥 배당 받으려고 더 샀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그거 설명하는데 선물이 같이 개입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을 사려고 들어가면 배당을 사고 나서 배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는 투자인데 28일 날 주식을 사서 배당을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200원 배당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29일 날 주식 조가가 9,800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샀나? 이렇게 되면 해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노리고 기관이 오늘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들어왔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요. LG전자가 어저께 상한가 간 거에 대한 생각해보면 LG전자가 하는 사업, 삼성전자가 못할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그럼 조금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삼성은, 삼성도 애플의 굉장히 큰 고객이네요. 지금 반도체. 그렇기도 하고 만들려면 만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기차 뭐 이렇게. 그렇죠. 삼성도 전장 못하다는 부분은 없죠. 그리고 예전에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자동차. 고 이재홍, 아 예. 이건희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차를.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안 됐죠. 삼성도. 괜한 질문을 던졌더니 엉뚱한 답변으로 서로. 다음 어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뉴스 있었습니까? 오늘 사실 백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들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천만 명분, 그다음에 얀센, 존슨앤존슨 백신 600만 명분 이렇게 합쳐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천만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600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 내년 1월이면 모더나도 한 천만 명 정도 천만 명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600만 명분을 확보를 한 거니까. 물론 기간은 2분기, 3분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들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뉴스였고요. 오늘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만한 거는 쿠팡이. 쿠팡이 OTT 사업에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진출한다. 쿠팡 플레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우 멤버십. 쿠팡의 그런 프라임? 유료 고객? 네. 아마존 프라임처럼 유료 고객. 이런 회원들한테 그냥 보여준다고 합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료 회원니까 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2,900원 받았죠. 아, 2,900원만 내면. 네. 2,900원 내는 고객들한테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 사실 넷플릭스가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분의 1 가격에. 지금 쿠팡의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이요.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료되면 무슨 좋은 혜택이 있어요? 500만 명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배송료가 무료이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는 유료 회원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칫솔 같은 것도 그냥 하나 그냥 시키더라고요. 다음날 로켓 빼서. 배송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900원 받고 OTT 사업을 하면 OTT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콘텐츠를 돈 주고 소싱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한 달에 2,900원만 받는 사업자니까 내가 영화 싸게 줄게.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사실 쿠팡은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한 것들을 굉장히 밀어붙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1년에 1조씩 적자를 보면서.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걸로 해서 고객을 끌어모아놓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으면 가격을 올리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 뒤에 문제일 거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OTT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11번가를 통해서 국내에 진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도 곧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고 그러면 국내 웨이브라든지 TV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게 한 7, 8개는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애들이 경쟁력이 뭐가 될 것이냐. 당연히 컨텐츠밖에 없겠죠. 선이야 다 깔려 있는 거고 스마트폰은 다 있는 거고 컨텐츠 경쟁력뿐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투자 전략, 그러니까 주도주를 꼽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가가 안 올라야 된다. 2020년도에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2021년도에 주도주가 되면서 또 10배 오르는 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안 올랐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외된 거여야 된다. 대신에 실적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컨텐츠 업종은 이렇게 OTT 업체들이 너도나도 싸우면 이번에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 한 편당 3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편인데 300억. 그러면 사실 흥행 여부에 떠나서 스위트홈은 뭡니까? 넷플릭스의 이번에 새로 나온 새로 나온 드라마 시리즈인데 지금 아시아 8개국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북미, 유럽 이쪽에서도 순위가 10위권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 찍는데 30억이었대요? 네. 한 편당 받은 게 제작비 지원 받은 게 30억. 10편짜리인데 300억. 그럼 뭐 괜찮은 거죠. 컨텐츠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그 돈 들어오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는 한 편에 한 30만 원 좀 쓰는데. 아 그래요? 조만간 또 오겠죠. 그래도 저희 퀄리티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박 차장님 같은 분들이 나와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컨텐츠 업종에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뉴스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좀 있었어요? 오늘은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아 그래서? 네. 딱 하나만 할까요? 네. 다음 주 29일이 이제 배당락입니다. 원래 배당은 찬바람이 불 때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동설안이 오기 전에 가을에 선선한 바람 불 때 그때 사서 배당을 받게 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늦은 거예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락 때문에 어차피 배당받은 거 그대로 토해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노리고 있던 종목들이 배당락일 아침에 예상 배당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은행주 같은 것들. 은행주 같은 건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요. 지금 배당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고 있거든요. 배당을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너희 배당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유보금 쌓아놓고 대비해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배당을 하고 나서 배당락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정부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배당을 못하게 할 이유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전에 안 했던 배당까지도 이어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못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원래 평균적으로 5% 배당 그러니까 25%였는데 배당 성향이 그걸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년보다는 낮을 것이다. 배당 성향이. 아니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 번 거에서 25%를 배당을 할 거예요. 라서 이게 시가 배당이랑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비율이긴 하죠. 너희가 배당에 쓰는 돈을 줄여라라고 했어요. 그거를 회사에 쌓아놓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충당금 맺고 써라. 그 말이죠.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무너질 거를 걱정하는 게 금융당국이어서 그런데 지금부터 돈 쟁여놓으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배당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여기 있다가 다시 내년도에 배당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배당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배당 락이 끝나고 나면 그 리스크는 사라지는 겁니다. 11월까지 엄청 핫했었던 은행주들이 12월 들어서 그런 뉴스들 때문에 계속 눌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배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특별 배당 그런 이야기하면서 배당락일 날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네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그래서 은행이 이번에 배당을 많이는 안 할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면 배당락도 무슨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배당락도 작을 것이고 그렇다면 28일 날 사나 29일 날 사나 큰 차이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드는 시점에 적당히 사면 되는 게 매수 전략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 정보의 분명 옛날 생각하고 맞습니다. 많이 떨굴 수 있으니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님이 너무 합리적이시고 늦었습니다. 이미 굳이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윗홈이라고 넷플릭스에 하신 드라마 재밌다고 네. 재밌다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 보진 못했습니다. 못 보고 하신 얘기예요? 진짜 연기 리얼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공포물인 거 잘 못 봐서요. 공포물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 나오고 막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